. . 잠깐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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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걸리는 대바다입니다. 저는. 살인마를 중복으로 선택... 아니, 살인마는 한 명밖에 못해요. 이 한 판에서. 한 게임에 살인마는 한 명일 수밖에 없어. 같은 한 날에 살인마가 둘일 수 없는 법. 어딨어? 또 다 집에 있는 거 아니야? 야. 머리 둥절했냐? 어? 머리 둥절했어? 어? 이거 뭐지? 이거 어디서 종소리가 났는데? 어? 어디서 종소리가 났는데? 이게 뭐지? 나 여기다 걸어줄게. 재밌었다 야. 센스쟁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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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들 어딨어? 아유, 키바운님 또 백규선물 감사합니다. 아, 그럼요. 사연 제보 해주시면. 이거, 밀어뜨려야죠. 한 명이 요 근처에 있는데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하. 너네 왜 그래? 어? 너네 오늘 왜 그래? 갑자기 나에게 막판이라고 즐거움을 선물해 주는 건가? 자아. 어? 아주 둘이 쌍으로. 어디 갔어 얘? 허허? 이거 올룩이었지? 올랐나? 어디로 이거 갔어 얘 얘? 여깄다. 여깄다. 어딨어? 여기 어디 있는데 지금? 흐헤헤. 찾았다. 너는 내가 여기를 걸어줄게. 야, 신상이다. 저기 또 한 명 있죠? 일로 가서 이제 또 얘를 구해주겠지? 어? 안 왔어? 쫓아가면 구해줄 줄 알았더니. 띵동댕? 그래. 넌 이제 내가 살려줄게. 누군가 널 살리는 것은 그것은 너의 운명이지 어 살려줬어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어디갔어 근데 아 여기 있다 또 인성존으로 들어가는 거냐 내가 살려줬더니 어 살려줬더니 인성질을 해 네가 이리와 어딜 넘어가 거길 넘어가면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너는 내가 너는 안되겠다 여기 지하가 없네 너는 여기 있어 어 일단 여기 있어 여기 지하가 없냐 여기 지하가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없지 울지마 여기 지하가 어딨어 나 지하 좀 보고 와야겠다 지하 아 여기 여긴가 아 여기도 아닌데 이 집은 지하가 없네요 오 좋은 집이네요 지하 없는 어디 가는 거야 이리와 아 너무 뭔데 얘 탈출했다 탈출했다 좋아 또 잡으러 가자 달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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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 이리와 그렇게 달려가면 살 수 있을 줄 알았지 어 내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어 이리와 저기로 가자고 어 저기로 가자고 여기가 너의 고향이었어 넌 아까 여기 있었지 너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어 인간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법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본디 나은 곳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지 친구들 어디갔어 친구들 이 사람 죽일까요 살릴까요 냅둘까요 야 너는 뭐야 어 너는 뭐야 오늘 애들이 어 이게 막판이라고 빅재미를 선사해주네요 어 바톤 터치해주고 음 빅재미를 선사해주네요 아주 막 바톤 터치해 알아서 아 쟤가 쟤가 지금 죽은 애가 걔가 아니구나 아 아 일로 도망갔겠다 어 일로 안왔는데 어디갔지 어디갔지 스카이님 안주무세요 저 아직 다 낫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아직 다 낫지 않았다는 점 빨리 나가라 그냥 끝내라 나 오늘 즐길 만큼 즐겼다 이번 판은 너무 재밌었다 아 너희들의 센스 넘치는 플레이에 내가 무릎을 탁 치고 가는 은신살인 맙니다 어디갔어 야 어디갔어 야 어디갔어 저 2번판이 끝나야 자자죠 나갔다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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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리조님 들어가세요 잘자요 저도 이제 그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막판 재밌었다 그죠 좀 이런 맛이 있어야 재밌지